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들이 또 무슨 장난질을 칠거다. 절대로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검증조서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 본능적으로 떠오른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도 4.15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서 관계됐던 그런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또 대법원의 여러 관계된 사람들의 무기내지 방조 여기 더 나아가서 공보원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한 의도를 갖고 상식적으로 순리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기대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납세하는 시민으로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해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검정조서를 꼼꼼히 읽어가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많은 문장들을 조서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노골적으로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게 소골적으로 끊임없이 대법원의 검정조서가 선관위책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헌법에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나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개된 법정의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납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검정조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변호하는 내용 가운데 눈에 띄인 아주 몇 가지 작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대법원 검정조서를 분석하고 눈에 그냥 띈 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단에 별치 8을 보면 관련 이미지 첨부를 담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6쪽 가운데 55쪽에는 모두 2개씩 6개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진은 현장사진 맨 위쪽입니다. 31, 32 재금표 가운데서 투표지가 서로 부착되어 있는 현황, 인쇄된 사진 투표지, 위주던 사진 투표의 확실한 증거로서 인쇄소의 본드를 사용하고 만든 본드부터는 투표지 사진 2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사진 33은 접힌 흔적이 없는 동일, 그리고 현장사진 34는 하단이 중복 인쇄된 투표지입니다. 현장사진 34는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쳐버렸으면 좋겠지만 제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모호한 표현입니다. 배춘잎 투표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단이 중복 인쇄된 투표지. 현장사진 34는 정확하게 배춘잎 투표지를 말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거의 건그리 찰령이 아닙니다. 현장사진 33과 34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입증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장사진 35와 36 원고 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정기일에 생성된 qr코드 이미지 파일과 사의로 선거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한다. 이렇게 두 장의 가장 하단에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설명글로 이렇게 조서가 있습니다. 조서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글에는 두 가지의 거짓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이 거짓말을 알고 했는지 또 거짓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그런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주 내용이라 해서 10페이지 그리고 핵심 내용이라 해서 3페이지에 불과한 이런 간단한 문건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이건 의도하지 않을까 하는 거짓말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실질적인 qr코드 이미지 파일 대조는 이번 검증기에 대해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대법원이 전번 6월 28일 29일 날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기자들에게 흘린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qr코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가 투표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4단계에 걸친 검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강력하게 반대했냐? 원고 측에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호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 중에서도 가장 초보장기에 속하는 1단계에 해당하는 단순한 qr코드 번호만 떼서 비교하는 형식적인 대도만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위조된 투표지를 그냥 투표함에 쑤셔넣어가지고 위변조된 투표지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얼마나 똑똑한지 위변조본인 것을 아는지 모른지 위조된 투표지를 밤시에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위조한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 바보 천치들이 위조된 것과 진짜를 구분하지 않고 위조된 것을 하룻밤 동안 계속 세고 있으니까 100명이 세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보 천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위조된 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qr코드를 맞추어 놓은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선관위 측은 내심 대법원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해서 원고 측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준비한 qr코드 대조와 이미지 파일 대조 등이 동시에 실시되는 프로그램 가동 중단을 크게 반겼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장에서 시현되는 동안 유독 프로그램 오류가 심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측이 제공한 샘플을 사용했을 때는 원고 측이 만든 프로그램의 오작동률이 1% 미만이었습니다. 99.몇 퍼센트로 정확도를 자랑하던 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동안 무려 50%를 넘는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제공한 샘플 투표지는 진짜지만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테스트용으로 제공된 것은 바로 완전히 다른 가짜 투표지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투표지에 있는 기표 도장이 가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반응을 한 것이고 그것이 오작동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 조서가 역사적 기록이 되는 검증 조서가 거짓말을 남기면 안 되는 것이죠. QR코드 검증을 통한 모든 것이 다 진행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단계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것만 시도를 한 거죠. 왜? 선관위가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다 발각이 되니까 그것을 선관위 측의 요구에 대부분이 화답한 겁니다. 다음은 4.15 선거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 원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4.15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은 원본이 없고 삭제했다는 주장을 6월 28일 검증기일에서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내뱉됐습니다. 따라서 조재현 대법관이 검증 조서에 말하는 4.15 선거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대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증 조서는 즉시 수정돼야 됩니다. 선관위 측이 제공한 것은 가짜 투표지를 만들고 그 투표지에 QR코드가 잘 짜 맞추놓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위 변조본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은 가짜 투표지를 세는 곳이었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는 동안 투표지 이미지와 QR코드는 모두 다 잘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맹백한 거짓을 몇 쪽도 제지 않는 그런 대법원의 검증 조서에 남기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잘못되고 정말 아주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과 6월 28일 재검표 사이 일어난 엄청난 범죄는 사전 투표지와 당일 투표지 모두를 인쇄해서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그런 대형 초대형 사건입니다. 위조 정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할 정도로 선거관리위원은 재판부를 신뢰하였던 모양입니다. 행법 제155조의 정거 위 변조 및 인멸죄에 착각해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조재현 대법원의 검증 조서 11쪽부터 책으로 따지면 불혹이 시작됩니다. 별지 1, 별지 2, 별지 3 등의 순서로 5쪽부터 그야말로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자료를 검증 조서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별지 2-1에는 수정전 프로그램 및 리더기 활용 5개 QR코드 오류라는 이름으로 15쪽부터 28쪽까지 모두 14페이지에 걸쳐서 범죄자들이 가짜 투표지를 사이로 총선 이후에 만들고 그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한 QR코드의 번호를 공개해 두었습니다. 56페이지 가운데서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는 위조된 증거물인 가짜 투표지에서 만든 QR코드를 증거물로 대법원 증거조서가 무려 14쪽에 걸쳐서 실어놓은 겁니다. 가짜 투표지에서 나온 가짜 QR코드를 14페이지에 걸쳐 실어둔 조재현 대법관의 의도는 무엇인가 마지막 날까지 선거관리위원을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몇 가지 관찰 결과에서 우리는 조재현 대법관과 대법원의 검증조사의 진실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조재현 대법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납세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법관들이 법의 최후의 보류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은 법적인 점검을 효력을 갖고 있는 대법원 검증조사가 공정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막 읽기 시작한 대법원 검증조사는 전부가 다 속임쓰고 거짓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거나 순서에서도 QR코드가 가장 먼저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데 QR코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짜 투표지는 다 가짜로 맞는 QR코드일 건데 사료분별을 조재현 대법관이 명확히 하시고 이번 사안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법의 최후의 보류인 대법관들이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